자, 이제 환상기 시작! 밑에부터! 출발! 다리 안좋은데? 어떤 거? 잘좋은데? 다리를 살짝살짝 뒤져도 좋으니까 한 바퀴 돌아오세요, 이렇게. 아, 그렇게요? 이건 할 수 있죠. 아, 할 수 있어요. 잘 봐. 이건 좀 위험한데? 잘 봐. 제성규부터 하자, 제성규부터. 어? 아, 베리 형부터. 어? 자연스러웠어. 어? 어? 어떻게 해서? 어떻게 해? 뭐가 꼽을 거야? 지템을 한 말이야! 왜 그러세요? 보세요. 방송 진짜 아프겠다. 이렇게 셋, 제외. 이렇게 셋, 제외. 이렇게 셋, 제외. 멀리 가셨다고. 아, 저희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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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콕깝. 100% 콕깝. 100% 콕깝. 100% 콕깝. 5,000% 콕깝. 아, 영상 다 걸어. 아, 영상 다 걸어. 제가요. 자, 갑니다. 아니,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?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? 왜 이렇게? 이게 왜 이렇게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, 정경 거듭해야지. 야, 너 키가 계속 작아져요. 왜 키가 작아지는 거야, 정경. 나 콕까리 몸속으로 죽었어요. 나는, 걔가 진짜 하루면, 난 정석으로 했어요. 나는 정말 정석으로 했어요. 아니,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?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? 왜 이렇게 콕까리 안 그랬어, 진짜? 죄송해요. 아니, 정석으로 했어요. 정말 정석으로 했어요. 정석으로 했어요. 나는 완전 엠소리가 안 됐으니까. 정석으로 했어요. 나는 완전 정석으로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켜보자 한 권아. 이거 어때, 옆 사람한테 이거? 이렇게. 서로 옆 사람, 옆 사람 안기기. 옆 사람 안기기. 아니, 이 정도를 이렇게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혹시 엠브란스 준비됐나? 그런 거 하고. 우리 런닝맨의 키웍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. 좋아요. 개리부터 지효 씨. 무게를 실어주세요. 하하하하 흔들기 하지마. 흔들기 하지마. 흔들기 하지마. 흔들기 하지마. 포리 헤어져. 포리 좋아. 포리 좋아. 잠깐만, 손을 왜 치워요. 아니, 정확하게 하자. 아, 정확하게 해. 아니, 형, 나. 방. 형, 형, 상관. 형! 형! 저는 광수 사면 타구나. 그렇다면 딱! 아니, 광수야. 재빈이 충분한 건가 되니까. 목만 타도 좋잖아요. 괜찮습니다. 너 잊지마! 이거 아니야! 야! 야! 자, 저 종국이 하는 거죠? 네. 야! 야! 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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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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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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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는 이렇게! 이렇게 정성을! 형! 야! 그만! 그만! 10초 동안 사귀하시고 바로 들어가자. 와, 근데 어려운 거 알어요 지금? 왜 오늘, 아니? 확실히 아닌 사람은 종중경하고 재석이 운명의 꼬깔이고. 종국이야? 종국 오빠가 꼬깔이다. 꼬깔이? 꼬깔이야. 꼬깔이야. 계리 형 아니면 지우인데 그냥 지우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. 상식적으로 지우 씨한테 좀 편한 거 주지 않겠어요. 힘들어요. 조금만 더 참으세요. 진짜 참으세요.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잘하는 거야? 심연한 시간 해보고 하시라고요. 아니요. 계리 형 아니면 지우 갈래. 하나. 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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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셋. 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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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보세요. 이 중에 한 명만 편하게 앉아 계세요. 계리 씨라고 그랬죠. 자 만나 한 번. 지우가 봐. 전면 보세요. 우리 팀. 이거 뜯어봐. 자. 하나. 네. Berüh.